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제는 국힘당은 정말 노답입니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선거에 가난한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에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막지 못하면 결국 더불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의 실질을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문화일보를 보니까 한 코너의 가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인재영입위원장의 신윤계의 이출규 의원이 임명되다. 이준석은 역시 노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인재를 영입하면 뭐하는 이야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7.5% 뻥튀기 해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전국의 더불당 후보에게 밀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사전투표 득표수가 329만 표 정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329만 표를 전산조작을 통해서 경합지역에 좀 더 많이 밀게 되면 더불당이 압승하고 국힘당이 대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말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재영입을 하면 뭐하노 표를 쑤셔 넣으면 다 패배할 건데 그 밑에 무슨 김포를 서울 편입하고 뭐 이게 다 뭡니까 그냥 제 눈에는 그냥 쇼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 김기현이나 이철주나 다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정진석이나 주호영이나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선거 부정이 일어났는데 그걸 다 지금 깔아뭉개고 2024년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그렇게 국민을 쏘기는 거지 않습니까. 대표할 건데 정말 제가 볼 때는 한심한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덮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힘당이 대표하는 것은 뭐 그런가 보다 알 수 있는데 국민들이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방송을 하는 거지 국힘이 대표를 해가지고 그게 뭐 어떻게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블당이 압성을 해가지고 개헌선을 무너뜨리고 탄핵선을 무너뜨려가지고 윤석열을 뭡니까 그냥 탄핵을 시키면 그거는 뭐 윤석열 개인의 문제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국민들이 이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다 모두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그래프만큼 아주 생생하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야기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왼쪽 그래프가 그냥 차이값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라도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의 16.5%를 훔치고 더블당의 17.2%를 훔쳤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도 얼추 강서구의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 사전투표 투표자수 사전투표 투표자수가 100명이면 100명 가운데 35명의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더블당의 진교훈의 압승을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2020년 4.15 총선에 조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광산구갑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왼쪽은 좌우대칭이고 차이값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파괴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지만 오른쪽은 규칙성이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이렇게 교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거를 다 도덕질하는 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 왼쪽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2년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후보가 딱 두 명밖에 없고 상대방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덕질하는 방법을 2022년에 사용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898% 플러스 5.8%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11.6%의 표를 조작을 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이걸 서울법대에 나와야 아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 초등학교 정도 나오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득표수를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천문학적인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된 것이 그냥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모두가 다 알 수 있게끔 조작이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야전문가나 제야KCA 여러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수없이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4대 43인데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68대 31이 나옵니까. 당일 투표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그게 과학적 사실에 부합되는 거죠. 특정 후보의 총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표본수가 선거의 경우에 크기 때문에 거의 각거나 일치해야 되는 거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44대 얼추 43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해가지고 20개 동 강세구 20개 동에서 모두 안 봅니까. 표를 더블당 후보에게 3만 7천 표 정도를 더해줘가지고 격차를 냈기 때문에 차익값이 20개 동에서 더블당은 항상 플러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를 가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서울법대로 꼭 나와야 아느냐 이야기죠. 이게 국힘당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다 이걸 뭉개고 악과 손을 잡고 뭡니까. 악의 여러분들 도구가 돼가지고 국민들을 일당 지배체제로 밀었는데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지난번 강석구청장 보궐선거하고 이번에 강석구청장 여러분들 구청장 선거하고 두 번 일어났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선거에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다 분석해보니까 표를 어떻게 이동시켰는지 규칙을 정확하게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2022년도 강석구청장 지방선거에서는 15%를 이동시켜 조작값 15%. 대통령 선거의 강석구에서는 25% 조작값을 적용했고 2020년도 4.15 총선은 35%.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여러분들 기획해가지고 여론조작과 여러분들 조작을 위한 기반 조성이 잘 됐던 2018년 지방선거의 강석구청장 선거는 조작값 40%.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래통합자유한국당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특표수 100장당 40장을 여러분 도덕질해가지고 더블당 후보에 더해준 그런 조작을 한 거죠.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규칙을 사용합니다. 규칙을 프로그래밍에 사용하기 때문에 역으로 여러분들 숫자를 분석해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에는 조작값을 25%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밝혀졌잖아요.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만 그렇습니까. 교육감 선거를 다 이러면 도덕질을 해가지고 전국에 다 교육현장을 좌파 교육감들이 이러면 장악을 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교육감 선거의 서울 부산 경기의 조작값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종로구의 조작감 60% 노원구 50% 서초구 30% 동작구 40% 광진구 45%입니다. 조전혁 씨만 콕 집어서 뭡니까. 그냥 낙선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로구에서 조작감 60%라는 것은 조전혁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60장을 여러분들 마이너스 처리하고 플러스 60장을 머져 조희연 좌파 교육감 후보에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누구 밑에서 이루진 겁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밑에서 이루진 거지 않습니까. 부산 여름 교육감 선거는 해운대구의 조작값 10% 사상구의 0% 중구의 10%입니다. 경기 교육감 후보는 임태희 후보가 이겼지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수원 영통구의 조작값 10% 성남 분당구의 10% 용인수지구의 10%입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냥 개판이라는 것도 너무나 고품격의 표현인 겁니다. 완전히 선거를 다 먼저 조작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해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눈만 끔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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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소충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현장을 가야 됩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자유한국당 제재에 치러졌습니다. 종로구 40% 노원구 35% 서초구 30% 동작구 35% 모든 여러분께 이 조작 규칙을 찾아낸 것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실시했던 인천교육감 선거에도 다 10%씩 여러분들을 훔친 거지 않습니까. 우파교육감인 최계훈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다 훔쳐가 연수구 계양구 중구 표를 훔치지 않은 데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카페에서 열린 무슨 민생대책에 의해서 울컥한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께서 알림 좋아요를 눌러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은 참가율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뭐 지금 선관위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공병호 tv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못 봐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돼지나 개처럼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국힘당이 이거를 다 깔아뭉개고 마치 없는 일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처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힘은 대패할 것이고 국민은 노예가 되는 거죠. 그게 억울한 거죠. 국민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